중국의 기이한 지진운이 나타나면서 연말 대지진이 발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중국 베이징에 붉은색의 지진운이 나타나면서 불길한 진조라고 sns에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고 하루 뒤인 12월 22일 저녁 9시 46분 16초 에 중국 장수성 창정우 티엔링구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주변 상하이와 항저우 수저우 난징 등의 진동이 있었으며 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 습니다. 국내에는 방송이 잘 안되어서 모르시 겠지만 이 지진 관련 외신과 유튜브 에서 계속해서 우려와 경고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장수성 강진 이후 하루 뒤에 강진이 발생한 지역 근처인 상하이에서 지진운이 나타나면서 연말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진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지진운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주장을 보면 지진 발생이 가까워 질수록 2주전에는 길고 가느다란 띠 모양의 구름 1주전에는 물결 모양의 구름이 열맞춰 나란히 나타나게 되고 3일 전에는 하늘로 쭉 뻗은 구름과 회오리 모양의 구름 지진 발생 직전에는 둥글고 커다란 구름 무지개색 구름이 나타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중국에서 한 소년이 독특한 모양의 구름을 목격하고 인터넷 에 올렸고 그 이후 소년이 있었던 지역에는 7만명의 목숨이 희생된 스찬성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도카라열도 에서 5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내년 2022년은 태양흑전 폭발 11년 주기가 되는 해이기에 일본의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 14일부터 유럽과 미국의 지진 학자들이 태양플레어 태양흑전 폭발 지자기 폭풍에 대한 강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강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다는 경고가 또 있었습니다. 아직 지자기 폭풍과 태양 폭발 관련하여 일본이나 기타 동양쪽 지진 학자들의 경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